안녕하십니까 다니엘 4장 16절입니다. 래바브의 그의 마음이 해가 그의 라는 뜻이구요 래바브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민은 불암이죠 오로부터 아나샤 사람의 사람의 사람으로부터 예샤는 바뀌리라 바뀌게 된다 샤나는 체인지구요 샤나는 체인지구요 싸나는 미워다죠 신의 점이 왼쪽에 붙으면 싸나 미워다 하여튼 이것은 바뀔 그것들이 바뀌게 하리라 랩비 체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었네요 그래서 사람 바뀌게 되겠다 사람으로부터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래바브 햇바 햇바는 햇바는 비스트 하얘에서 왔다구요 하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생물 뭐 짐성 뭐 사람의 생명도 되겠지만 짐성의 생명도 생명 하얘 이게 알아무니까 바브가 들어가 가지고 햇바 햇바는 비스트 하여튼 그니까 햇바 햇바 짐승의 마음 짐성의 마음 이제 이제 eat 예 하브 예 하브는 주다 주다 예 하브 예 하브하고 똑같구요 그래서 어 뭐 어 어 여기 쓰는 데 내가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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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어지리라 짐성의 마음을 주어집니다 너부가네살에게 짐승의 마음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선 세부와 이따닌 그래서 일곱 시부와 일곱 이따닌 때에 있다는 때고요. 일곱대를 어떻게 된다고요? 야흐알레훈 지나리라 알로히 그에게 왕이 갑자기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했죠. 짐승의 마음 짐승의 마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은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고암지르고 난동버리고 밤에 잠안자고 오는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하후 그냥 사람이 아닌 마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일레바브 그 마음을 갑자기 너부가네살왕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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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전치사고요. 게젤라트는 Decree 명령이다, 법령이다, 법이다, 명령이다, 1인 1인은 1의 복수형이고요. 아라믹에서는 복수형인 붙이잖아요. 남성복수 그래서 Watcher, 순찰자, 천사, 천사의 명령이다, 순찰자의 명령이다. Decree of the Watcher 피트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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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 대답이다, 말이다, 대답과 매아마르 말이다 아마르가 말인데 매가 붙었으니까 단어다, 말이다, 어포인트먼트다 어포인트먼트는 결정한 약속이다 이런건가요? 피트가마, 매아마르? 누구의 가디신? 가디신은 거룩한 자들 가디쉬 가디쉬 가디쉬는 가도쉬 가도쉬는 거룩 성도 성도의 성도는 아니겠네요. 그룩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시알레타 시알레타 시알레타는 디멘드 요구다 결정이다. 요청이다. 이런 뜻이 되네요. 아드 디베라트 디베라트는 따바르는 말인데 디베라트는 order라고 하시게 되네요. 그쵸. 명령으로 명령까지 명령으로 인어드네. 하도로 디베라트는 이다. 인네떼운 예다 는 알다. 그런데 이제 예다 는 알다 인데 그들이 알도록 그것이 알도록이다. 무엇이 하이야라 하이야라는 여기선 인생이라고 번역이 되었네요. 그니까 사람이 알도록이다. 사람이 그것을 알도록. 인생이 알도록. 그것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입니다. 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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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샬리트다. 샬리트. 샬리트는 캡틴. 노프 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신다. 샬리트 하신다. 라는 것. 그리고 배. 어디를? 말레프트. 왕국을 다스린다는 것. 누구의 왕국이냐면 아나시아. 사람의 왕국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인생이 하이아가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렇죠. 미친 사람이 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도. 그렇죠. 누군가 내 사이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그런 시들도 있잖아요. 아나시아의 킹덤. 말레프트. 그리고 우레만. 렐만디. 그것은. 렌마는 왓소에버 렌마는 왓소에버고요 왓 후 마니 마하고 똑같은데요 무엇이든지 왓소에버 누구에게든지 이체베가 주실라 이체베가 하리라 하리라 주실라 쉐팔 쉐팔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를 아나심 사람의 가장 낮은 자를 예킨 그가 세우신다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네가 왕이지 왕이지만 내가 너한테 일곱대를 멍텅거리가 되고 알츠하이머가 되고 침해가 되면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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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가지고 데나 데나는 이것 데나 아 뗀 뗀 뗀 뗀해 이불에는 뗀 뗀 뗀 뗀 뗀 뗀 질 as 뗐나 뗀나 이것은 이 e helma helma 는 꿈이죠 helme alem 이 붙어서 그 꿈 왜 그래서 이 꿈을 z 내가 보았다 안나, 내가, 내가, 안나, 아제트 보았다, 말레카, 말카, 네부하드네차르, 너부가 넷살 왕이, 내가, 권나니, 그러니, 안트, 안트는, 너가, 벨트샤아차르, 벨트사사라, 피셀의 그 해석을, 발레븐, 관사고, 그쵸, 피셀의 그 해석을, 에마르, 말아라, 에마르의 명령인이네요, 말아라, 콜, 가벨, 콜, 모든, 가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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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as, before, because, 코벨이라고 아까 읽었죠, 그래서, 콜, 코벨,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따라서, 띠, 그것은, 입니다, 콜, 모든, 하킴의, 지혜, 지혜, 지혜자, 하킴인, 호크마, 지혜의 모든 것으로, 말레카, 디, 나의 왕국의, 잠시만요, 이게, 이 모든, 박사들이, 박사들이, 그것은, 모든 박사들이, 내 왕국의 모든 박사들이, 라, 야, 헬린, 할 수가 없었다, 피셀이라, 해석하지는 못했다, 레, 호다우, 다니, 나에게, 알게하라, 예, 따는, 알다인데, 나를, 알게하라, 알게하도록, 그러니, 너는, 카, 헬, 할 수 있다, 디, 그것은, 루아, 엘라, 흰, 가디신, 그루가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박사들은, 꿈을, 해석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꾸는 꿈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꿈까지 맞춘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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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다인, 그러!자, 네 그러!자죠. 예다인, 그러!자 예다인, 그러!자 RelationsHe and Cycle Now 그의 이름이 셰엠은 이름이죠 셰엠아트 셰엠아트 셰엠은 이름이잖아요 그쵸 해가 붙어서 그의 이름이 이었었다 뭐였냐면 벨트 셰아차르였었다 벨트 살살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그러자 에셰토 맘 셰엠아마였다 셰엠아는 깜짝 놀랐다 셰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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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깜짝 놀랐다 가 케 셰아 케 셰아 셰아는 요 아월 셰아 잠깐정도가 아니라 한시간정도 아월 했네요 한참을 그니까 한참을 너무 놀래버린거죠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하다 하다 하다는 하트 하트는 퍼스트 원투게더 그래서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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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네요 캐샤 어타임을요 보러TA임 캐샤 하다 라이 요니 라의 영어이 True